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7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7절에서 1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두로를 떠나 항해를 마치고 돌레마위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그의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뜨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우러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아멘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갑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갑시다. 지금까지는 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왔는데요. 이제 보고만 해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같이 읽은 말씀 가지고 나는 주 예수 이름을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수혜의 배설교 때마다 매번 사도행전 말씀을 한 장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1장 말씀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본문에 있는 대로 나는 주 예수 이름을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다 이름이 있죠. 저에게도 있고 또 여러분에게도 각자의 이름이 다 있습니다. 제 이름이 뭔지 잘 모르시죠. 제 이름은 오상흔입니다. 할아버지가 지어주셨는데요. 한문으로 한자로 서로 상자에 빛날흔 이렇게 해서 빛나게 살아라 그런 의미로 지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이름을 지으실 때 할아버지는 신앙생활을 안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성경말씀 안에서 가만히 해석을 해보니까요. 2사에서 60장 1절에서 3절 말씀 여기에 딱 맞는 말씀이다. 딱 맞는 이름이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2사에서 61장 60장 1절에서 3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러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빛으로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저는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니까 상은아 너는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이렇게 스스로 자신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어나 빛을 발하는 것은 어찌 제 혼자의 일만 아니죠. 오늘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전도자가 된 모든 우리 성도들이 다 일어나서 함께 빛을 발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말 가운데요. 호랑이 죽어서 뭘 남겨요?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이름대로 살아간다는 그런 말도 있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신분 하나님이 주신 권세 이걸 가지고 세상에서 살아가면서요. 정말 하나님의 자녀의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고 또 그 이름을 남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압니다. 세상 사람들의 이름은요. 잠시 잠깐 이 세상에 남길 뿐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자녀된 참된 전도자인 여러분의 이름은 영원토록 그 이름이 남는 거예요. 맞습니까? 어떻게 해서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분의 이름을 영원한 생명책에 기록해놓고 있어요. 구원받을 백성 전도자의 이름을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책에 기록해놓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귀한 하나님의 자녀 또 전도자 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기억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내 이름을 영원한 나라에 기록해놓으시고 우리를 살피시면서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확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일 말씀이 영적 존재감을 보여준 스대반이죠. 말씀을 주시면서 스대반의 이름의 뜻이 멸류관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이름 뜻대로 이 스대반은요. 하나님 앞에서 승리와 영광의 멸류관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스대반은 초대교회 일곱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요. 보금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순교했어요. 이 사건을 놓고요. 어떤 신학자가 기록한 내용을 보니까 사람들은 돌에다가 이름을 새기지만 스대반은 돌에 맞아 죽었다 했습니다. 사람들은 돌에다가 이름을 새기지만 스대반은 돌에 맞아 죽었다 그랬어요. 맞죠? 사람들은 자기의 이름을 길이 새기기 위해서 바위에 또 어떤 돌에 이름을 새겨놓고는 합니다. 그런데 스대반은 사람들이 새기는 그 돌에 맞아서 순교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돌을 볼 때마다 뭘 생각해요? 아무 생각이 없으신 거예요. 돌을 볼 때마다 앞으로는요. 스대반이 이 돌에 맞아 순교했다 생각을 하면서요. 정말 우리의 이름은 돌에 새기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스대반처럼 여러분의 이름이 영원한 나라에 영원히 기록되어지고 또 영원히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그런 이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국 속담 중에 생명을 빼앗기는 일은 있어도 이름을 빼앗기는 일은 없다는 말이 있어요. 이 영국 사람들이 이런 말을 만들어내기까지 사도행전 6장 7장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기록한 그런 말이라고는 보질 않아요. 그런데 마치 사도행전 6장 7장 말씀을 깊이 읽은 것처럼 생명을 빼앗기는 일은 있어도 이름을 빼앗기는 일은 없다. 그렇게 속담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스대반에게 비춰보면 꼭 맞는 말이죠. 종교 지도자들과 군중들이 스대반의 생명은 빼앗을 수 있었지만요. 그 이름은 절대 빼앗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이름, 스대반의 이름이 불려지고 있잖아요. 초대교회에 집사했던 스대반. 예수의 제자였던 스대반. 많은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순교한 스대반. 그 이름만큼은 영원토록 빼앗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흑암은 영원히 우리의 이름을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여러분의 이름을 세밀하게 이렇게 인도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서 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처럼 나는 주 예수 이름을 위하여 결단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스타트만의 주역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주 예수 이름의 능력입니다. 주 예수 이름의 능력.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요. 이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이름을 지은 사람이 누구인지 아세요? 최고의 장면가. 하나님께서 맨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요. 아담과 하와라고 또 이름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아담에게 모든 동물, 식물들의 이름을 짓고 부르게 하셨어요. 창세기 2장 19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 짐승과 공중에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멘. 아담이 모든 동식물들의 이름 부르는 대로 이름이 되었다. 엄청난 이름을 지었다. 엄청난 이름으로 이렇게 부른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담은 최고의 장면가가 아닌가 그렇게 봐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름을 어떻게 하셨어요? 개명시켜 주셨어요. 개명하는 것이 결코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본래의 이름은 아브라함이었잖아요. 아브라함. 그 뜻도 나쁜 게 아니에요. 존경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아브라함. 네. 아마 아버지 데라가 그 이름을 지어줬을 텐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이 99세가 될 때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이렇게 바꾸어 주신 거예요. 그 뜻을 보니까 열국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이름은 열국의 어미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면요. 각각 중요한 그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이름에도 귀중한 의미가 담겨 있고요. 그 이름에는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놀라운 능력이 담겨 있어요. 우리가 매주일마다 예배를 드릴 때 폐의송으로 부르는 찬송이 있죠. 619장 찬송을 부르는데요. 제가 한번 불러드리면 딱 좋겠는데 여러분보다 자신이 없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주 전능의 왕이요 만물해 주시니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주 선하신 목자 또 영원한 반석 전능의 하나님 경배들이며 찬양 드리세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주 예수의 이름이 놀라운 게 맞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시간마다 또 예배 때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정말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불렀을 때 하나님은요 우리의 운명을 바꾸어 주신 거예요. 나의 운명을 바꾼 이름이 예수 그 이름 놀라운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이름에는 이런 엄청난 능력이 있는데 그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죠. 그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원받았어도요. 계속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저는 장례 예배 때마다 다른 목사님들도 다 그렇게 하시는 줄 아는데요. 장례 예배 조문이나 집례 때마다 영접 시간을 꼭 가져요. 그때 모든 분들이 영접할 수 있도록 영접 기도를 따라할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립니다. 예배드린 분들 중에서는 우리 성도들 같은 경우에 다 이미 영접되었잖아요.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또 영접하고 재영접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영접이라는 의미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셔드린다는 의미도 있고요. 굳게 붙잡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르는 예수님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이름을 우리는 다시 한번 굳게 붙잡는 의미로 예수님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어떠하든지 간에 놀라운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나에게 있는 영접적인 문제가 떠나갈 수밖에 없고요. 나에게 있는 기도의 제목들 응답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이름 앞에 빌고 그 예수님의 이름 앞에 공덕을 쌓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놀라운 그 이름, 예수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그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능력의 역사는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에 대한 이름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가장 먼저 나오는 이름이 있죠? 성경에 또 여러분들이 늘 부르는 이름이 있는데 먼저 나온 이름이 그러니까 또 헷갈려 하시네요. 부부가 결혼해서 아기를 낳을 때 복중에 있는 아기 태어나기 전에 이름을 짓죠. 정식 이름이 아닌 태명, 행복이, 기쁨이, 사랑이 이렇게 이름을 짓잖아요. 예수님의 태명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장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여자의 후손 태명 아닙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아직도 지어지기 전에 오랜 전에 하나님께서 천자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게 정복할 수 있도록 세워주신 하나님께서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장세기 3장 문제가 일어났을 때 아담과 하와에게 가장 먼저 주신 복음이 여자의 후손입니다. 여자의 후손. 이게 뭐라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예수님의 태명 여자의 후손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된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 되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근본 문제에서 빠져나왔어요. 그래서 이 여자의 후손은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것이고요.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이사의 7장 14절이나 이사의 8장 8절 또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니까 인만웨일이라는 이름이 나오죠. 인만웨일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의미예요. 이 말씀을 주신 게 언제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인만웨일 바로 예수님을 가르치는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인만웨일이에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까? 당시에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실 수가 없었어요. 왜 그랬습니까? 이스라엘이 섬겨야 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섬겼어요. 우상을 섬겼어요. 누가 배신했습니까? 섬겨야 될 하나님의 자녀 태칸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른 신 섬기는 이스라엘과 함께 하실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왔죠. 포로로 끌려가서 극심한 고난을 겪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사에게 주신 복음이 인만웨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이스라엘과 함께 하겠다. 조건이 뭡니까? 원약을 회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고요. 하나님께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만웨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이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증거가 뭡니까?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으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다음 나오는 이름이 예수님이죠. 마태봉 1장 21절에서 23절에 보니까 이름을 예수를 하라 했는데요. 이 예수는 구주, 구세주라는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에서 구원해 주실 독생자를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 계획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금 부활하셨습니다. 이 예수스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게 되어졌고요. 이 예수스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얻은 것을 감사하면서요. 우리가 예수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감사와 감격이 넘쳐야죠. 예수의 이름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되어졌겠어요? 예수의 이름이 아니었으면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영원히 헤어나지 못했겠죠. 너희 아비 마귀 이 영적인 신분을 바꿔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순간 그 이름을 부르는 순간에 놀라운 영적인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더 이상 너희 아비 마귀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모든 우리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을 누구로 부르고 계세요?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일 때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하고 부르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분이 역사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오늘도 그 이름을 부르면서요. 하나님 아버지께 용광 돌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란 이름이 마태봉 16장 16절에 있는데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신 사실을 고백했어요. 그리스도 메시아 같은 의미예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 구약 성경인 보니까 왕이나 제스장과 선자를 세울 때요. 머리에 기름을 부으면서 임직식을 했습니다. 결국은 예수님이 참된 왕과 참된 제스장 참된 선지자로 이 땅에 오실 것을 예표하면서 왕과 제스장과 선자를 세웠어요. 그런데 아무리 왕을 세우고 제스장을 세우고 선자를 세우도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던 거예요. 결국은 약속대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이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뭡니까? 참된 왕으로서 마귀 문제 해결해 주신 거예요. 참된 제스장으로서 죄 문제 해결해 주셨습니다. 참된 선자로서 하나님 떠난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이름 또 다른 이름 그리스도를 부르면서 그 이름 안에서 이름의 능력을 체험하고 이 예수의 이름을 만방에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의 이름을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영적인 문제 근본되는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신 사실을 기억을 하시면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 날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가운데 오늘도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힘과 능력 신분과 권세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은 보혜사라는 이름이 있는데요. 성령님의 또 다른 이름이죠.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세요. 이 성령님은 어떤 분입니까? 천자 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성령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요. 영원토록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영원토록 우리를 보증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무엇을 보증해 주십니까? 우리의 구원을 보증해 주시고요. 우리의 사명을 보증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항상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이 성령 충만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인도를 받으면 날마다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능력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능력이 능력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흑암이 결박되고 추방돼요. 어둑할 때요. 소리칠 때 또 울고 불고 할 때 흑암이 떠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부를 때 흑암이 결박되고 흑암이 영문이 떠나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 가정에는 나에게는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다른 가정에는 없는 영적인 문제가 계속해서 나를 괴롭히고 우리 가족들을 힘들게 한다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계속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시면 돼요.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부르면 되겠습니까? 떠나갔다 또 돌아올 수도 있는데요. 우리는 주님 앞에 설 그때까지요. 계속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그러면 그 이름에 놀라운 능력이 있기 때문에 흑암은 결박되고 추방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가장 열망하고 있는 보좌의 축복 성삼이 하나님이 함께하시니까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님이 함께하시니까요. 보호자의 축복이 영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8절 말씀입니다. 이같이 요런화를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무슨 내용입니까? 점치던 귀신들인 요정에게서 귀신이 떠나가는 장면이에요. 바울이 점치던 요정 귀신에 잡혀서 점치던 요정에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했더니만 귀신이 떠나가 버렸어요. 더 이상 점치지 아니하고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귀신 무섭고 두려운 존재가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은 그 이름만에서 이 흑암의 세력을 결박 추방시켜 주셨습니다. 이미 그 머리를 깨뜨려 놓으셨어요. 우린 이 사실을 믿고 그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흑암은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놀라운 주 예수의 능력을 믿고요. 예수 이름의 능력을 믿고 누리면서 날마다 그 이름으로 기도하고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추구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주 예수를 위한 사명입니다. 우리에게는요 글소 예수님을 위한 사명이 있어요. 바울의 핵심 사역이 바로 이 주 예수 이름을 위한 사역이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주 예수 이름을 위한 사역이 얼마나 중요했든지 바울은 핍박을 개의치 않았습니다. 바울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본문 4등전 21장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짜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 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바울은 오직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사역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의 이름을 위하여요? 주 예수 크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사는 그 이름을 위하여 사역하는 그런 바울과 같은 전도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 크리스도에 대한 예수 크리스도 이름에 대한 사역이 왜 중요한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될 줄 압니다. 예수님에 대한 기적의 소문이 온 지역에 퍼지면서요 찾아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시고 갈릴리를 떠나서 빌리포 가이사르 지방에 이르렀을 때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진심을 알고 싶었어요 질문하셨어요. 그때 제자들이 대답을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놓고 세례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의 한 사람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라고 고백을 했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진심을 알고 싶어서요 다시금 물었어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질문하셨죠. 이때 베드로가 대답한 것이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엄청나게 기뻐하시면서요. 제자들에게 진실을 깨우쳐주셨어요. 베드로가 이 고백을 했는데 참된 진실이 무엇이었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또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현륙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신이라 또 내가 내게 이루느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메면 하늘에서 메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이 베드로의 고백이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에 꼭 맞았는지 그동안 예수님이 전해주신 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믿고 고백하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름까지 지어주시면서요 축복해 주셨어요 진실을 일러주신 거예요 베드로가 베드로의 이름 입으로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를 내게 알게 한 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백하게 하셨다는 것을 일러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역 사명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는 그 사명 그 사역을 감당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베드로처럼 정말 예수님이 그리소신 사실을 믿는 믿음 베드로처럼 예수님이 그리소신 것을 내 입으로 고백하는 믿음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 믿음 속에 이 고백 속에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주셨던 모든 응답과 축복을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름의 권세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장세기 32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야곱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셨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물은 것이 아니에요 야곱을 하여금 자기의 정체성을 다시금 확인하시기 위해서 야곱의 이름을 물으셨던 것입니다 이 야곱이 어떤 인물이었어요 장자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요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였어요 하란으로 도망쳤다가 다시금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들려온 소문이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병사들을 데리고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야곱은 어떻게 했습니까 식솔들은 다 먼저 보내고 혼자 야복강변에 남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셨는데 야곱이란 이름 대신에 이스라엘이라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의미는요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그런 의미예요 야곱이 기도하면서 원약을 회복할 때에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이미 여러분에게요 영적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이름을 가지고 자신과 세상과 흑안과 싸우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세상에서 너희가 환란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이 이미 세상을 이기셨어요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가 고백하고 있고 우리가 증가하고 있는 그 예수님이 이미 우리보다 먼저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십자가로 승리하셨어요 우리는 이 예수를 믿고 고백하면서 의지하게 되어지게 되면 오늘 우리도 세상 가운데 살지만 어떤 문제가 문제나 사건이 닥쳐도요 능히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 십자가로 승리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스대만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요 승리한 사실을 보잖아요 오늘 귀한 우리 성도 여러분은요 날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얻은 신분과 권세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에게는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전해야 될 사망이 있어요 이 예수의 이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고백을 하고 또 그 이름을 부르고 있는 저와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정도가 아니라 나아가서 이 이름을 증거해야만 합니다 창세기 4장 26절에 보면 새또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에노스라는 이름의 의미는요 깨지기 쉽다 약하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에노스라는 이름은 인간이 무력한 존재인 것을 그대로 말해주고 있는 이름이죠 그런데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교제가 시작되었다는 의미예요 공식적인 예배가 회복되어졌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요 구원과 연결된 중요한 사건입니다 성경에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했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 얻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우리 주의 아직도 이 구원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알지 못한 이들에게요 우리가 내 입으로 이 그리스의 이름을 증거해서 그들도 여러분처럼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새 생명의 심령 또 전도자로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야 될 일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 자신이 깨어지기 쉬운 약한 존재임을 깨달을수록 예수 그리스의 이름을 불러야만 하는 거예요 나는 무능하고 연약하고 부족하다 그럴수록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부르기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다윗은 만군의 요하 이름으로 나가서 불레세스의 거장 골리아스를 물리치고요 또 불레세스를 물리쳤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하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나면서부터 안전백리 된 사람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똑같이 주 예수 그리스의 이름을 위해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이름을 모든 사람들이 부를 수 있도록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될 줄 압니다 바울처럼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서 목숨을 걸고 사명을 감당하는 전도 제자가 되시기를 추구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그리스오인입니다 그리스오의 사람이란 이야기죠 사도행제 11장 26절에 보니까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오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핍박 중에서도요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은 그리스오인이라는 별명을 얻었어요 그리스오의 사람이다 얼마나 그리스오에 대한 믿음 고백 삶이 달랐던지 불신자들까지도 그리스오의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정도가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오의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바로 그리스오인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그리스를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요 이 그리스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4등전 26장 28절에 보면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오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은 빈부 귀천을 가지 않으려고 가리지 않고 보금을 전했어요 오늘 여기 보니까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아그리빠 왕에게도 보금을 전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보금 안에서 바울과 같이 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요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라도 만나는 대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가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바로 이 일입니다 바울처럼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간지 하나님께서 내게 만나게 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오신 사실을 깨닫게 하고 또 믿고 함께 신앙생활하도록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름이 인생의 반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름이 인생의 반이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인생의 전부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의 인생의 전부다 그렇게 믿어지십니까? 오늘 그리스오 안에 있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오신 사실을 믿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 인생의 전부다는 그런 결론을 내고 이 그리스도를 증가하는 그런 전도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돌아온 주일이 어떤 주일이죠? 돌아온 주일이 무슨 주일입니까? 네 대교구의 날 우리 장당이 결석자 온라인 예배자들 또 새가족들 예배가 회복된 모든 분들이 대교구별로 모여서 하나가 되는 그런 시간을 가집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이렇게 겪으셨겠지만 새가족들 또 장당이 결석자들 포럼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간단한 메시지도 있고요 또 대교구마다 경품 또 어떤 상품도 있을 것이고 그 시각에 꼭 참석하시길 바라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믿음 약한 주입분들을 위해서 꼭 참석하셨어요 함께 장당기 결석자였던 분들 격려해 주시고 온라인 예배 드리다가 이제 회복된 분들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또 새가족들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힘주시고 하나가 되는 그런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돌아온 주일에 그동안 마음에 품고 있었던 전도대상자들 전부 우리 전도대상자들 3.21조 팀원 여러분들이 하나가 되어졌어요 모든 분들이 한 분씩 이렇게 교회화하는 그런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예수 글쎄의 이름을 위하여 그러는데요 이 글쎄의 이름을 위하여 사는 삶이 바로 이것이에요 바울이 이 일을 위해서 목숨 걸고 사역한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지 않아요 돌아온 주일 날 어떻게 하자고요 다른 것 다 잊으셔도 새가족 꼭 한 사람씩 인도해 오자 그건 절대 잊으면 안 되는데 돌아온 주일 날 기도하시면서요 마음속에 담고 있었던 전도대상자들 꼭 한 분씩 인도해 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지침으로 바울같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해서 스타트만의 응답을 누리는 전도제자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